저희는 1011이라는 곳이고요. IT 회사로서 IT하는 집 짓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면은 코리아 빌드의 왼쪽에 보이는 하얀 집, 그리고 제 뒤편으로 보이는 대리석 패턴의 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IT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듈러 업체로서 설계 부처, 디자인, 제작, 시공까지를 다 일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나 디자인 단계에서 IT의 기술들을 활용해서 여러가지의 실험적인 디자인들을 하고 있는데요. 뒤편에 보이는 이 대리석 패턴은 IT 기술을 이용해서 저해상도의 대리석을 고해상도로 만드는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스케일로 이미지를 맵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신선한 디자인 능력과 여러가지 제품들, 좋은 인테리어 디자인까지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로 코리아 빌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